안녕하십니까 박세지윤입니다 메라마사라말로 제가 박독자분들 덕분에 또 광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저에게 광고를 주신 우리 룩힌 회사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머리를 박아야 되나? 정말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나의 6천 구독자 유튜버인데?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음악하는 히터치는 유튜버지 않습니까? 제가 저와 딱 맞는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뭘까요? 배두라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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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쳐야지 피크가 어딨어 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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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내 피크 어딨어? 배두라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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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박색 안녕하십니까 박색 아 목 아파 너무 아픈데 아 영상 찍지 말까 배두라아지 정신 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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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두라아지 요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 시기다른 래퍼들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래퍼 Android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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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너무 아픈데? 베드라지! 어! 아.. 본격적으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해드릴 건데요. 먼저 제품 소개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까지 해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상품의 장점! 깔끔하게 세 가지 가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 최초로 매스틱이라는 부원료를 첨가했습니다. 이거는 국내의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로매틱 연습하시죠? 크로매틱 대신에 매스틱이 들어있는 우리 베드라지를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함유되어 있는 19가지의 재료 모두 국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믿고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게 포로대용이 있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휴대성도 너무 좋습니다. 사실 이것저것 좋은 장점 말씀드리면 10가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핵심적인 거 이렇게 세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품은 일단 배도라지! 이 구역의 옆에 있는 이 분홍색은 아이들도 먹을 수 있게 딸기 향이 첨가된 배도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두 제품을 지금 개봉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도라지부터 먹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21포짜리 제품입니다. 뜯으니까 이렇게 또 박스로 안에 세 개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 나왔고요. 여기에 7개가 들어있어서 77773에 21포인 것 같습니다. 잠깐 스탑스탑스탑! 여기 기가 막힌 게 있네. 이런 거 맨날 가위로 자르고 힘내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지컷! 이지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이지하게 오픈이 된다는 거지. 해볼까요? 가위가 필요없어. 이렇게 간단한. 자 맛볼게요. 우정은 나를 믿었었고 사랑은 내게 달콤했어 농담이고 막 쓰거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약간 화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귀여운 홍대요? 조라지하면 뭔가 써가지고 돌아보일 것 같은데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그냥 간식 같은 느낌이에요. 자 다음은 딸기! 딸기 제품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좀 더 딸기하게 나가지고 좀 더 친근한 맛인 것 같아요. 사실 배돌아지방인데 와 너무 맛있어 밥도 이거는 솔직히 말이 안 되고 이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은 아니라고 해요. 그냥 농축액인데 정말 농축이 야무지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맛 평가는 이 정도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본론 중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박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마 이거 딱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거 맛있고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이거 꼭 드셔! 룩힌 짱짱맨! 이렇게 했습니까? 저 박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사는 놈입니다. 제가 이 광고를 받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1월 28일까지 제가 드리는 링크에서 회원가입을 하신 후 할인코드에다가 제 유튜브 영어 이름이죠? PARKOWNEAR을 입력하시면 50% 할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21포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홈페이지에서 1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PARKOWNEAR, 나 박독자야! 해버리면 이제 50% 할인돼서 만원에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배송비나 별도라서 만 3,000원 정도에 21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진짜 억지 안 부리고 제가 광고여서가 아니고 광고님이 너무 사랑하지만 광고가 아니어도 정말 괜찮은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리스부터 설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설날 선물로 한번 이렇게 박독자 찬스로 50% 할인받아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시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날짜는 정확히 1월 28일까지니까요. 날짜만 유의하셔서 구매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추첨을 통해서 선정되신 분들께 이 21포짜리 있죠? 이거를 증정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채널에서 많이 했던 거 있죠? 베돌아지로 사행시를 지어주시는 겁니다. 세 분을 뽑을 건데요. 한 분은 우리 따봉 수가 제일 많은 분한테 드릴 겁니다. 친구, 가족, 지인 다 데리고 와서 따봉 눌러줘 해가지고 1등 하셔도 됩니다. 그러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당한 방법을 가르진 않고 좋아요 많은 따봉 제일 많은 댓글을 일단 한 분 뽑고요. 나머지 두 분은 우리 이제 룩힌 회사 직원분들께서 뽑아주실 건데요. 제일 인상적이어야 뽑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총 세 분에게 배돌아지 농축에 얘를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가 선정되는 날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랑 연락 가능한 이메일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양식에 맞게 써주셔야 저희가 선별할 수 있으니까요. 잘 맞춰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이제 영상 셋을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랑 사실 크게 관련 없는 제품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영상 초반에 재밌게 다가갔는데요. 박세주님이 광고하니까 무조건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거기 많이 나와 있어요. 거기 사이트 한번 들어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셔서 판단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좋은 광고를 또 주신 룩힌 회사의 임직원 중 한 분이 제 박세주님이 있기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지인입니다. 저 유튜브 시작할 때 책도 선물해 주면서 이것 좀 알아봐라 이런 것 좀 해봐라 많이 도움 주고 제가 인간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도움이 됐던 그런 지인인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더 좋은 광고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룩힌 직원분들과 방금 언급한 지인분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고 만약에 제가 답변 드릴 게 아니면 관계자분께서 달아주실 거니까요. 일단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제가 진짜 광고를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건 우리 박독자 여러분 덕분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기획들 더 성장하는 유튜버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는 박세주인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르시루스 베돌아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